이거 암호 하나씩 가져가세요 땅바닥에 놔줘 어디다가 놔줬어? 여기요 그니까 어디 위치? 여기 저기 석탄 쪽입니다 석탄 쪽에? 네 혜디님 먹지마처럼 저희도 뭐 창고를 만들죠 어느정도 그래 만들어 아니 만들어 나한테 물어보려고 만들어 알겠습니다 암호 야 암호 하나 줘 여기 여기 나무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그래 한 개만 빼려면 어떻게 빼야돼? 아 됐어 왼쪽 버튼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먹지마처럼 말하라 먹지마 말고 굶지마 아니야? 아 그거 굶지마 어 굶지마 야 군사기술 완료 끝났어 빨리 다음 거 뭐할까 내가 할게 다음 거 연구 뭐할까 막내야 빨리 골라줘 철강으로 철강? 철강 가공? 강철을 만들어야죠 그니까 철강 가공? 네 오케이 알았어 철강 가공 연구 들어갔다 이제 사이언스 1002 자동화를 할 때가 머지않았다 자 이거 빼가지고 20개 넣어주고 빼가지고 넣어주고 오케이 포탑은 전기가 안 필요한가? 네 이건 일단 일단 레저 포탑 왔어 왔어 야 나 타이밍 내 포탑 타이밍 봤지 어? 방금 다 조사버리는 거 봤지 여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었어 봐봐 내가 성견지명이 있다니까 남쪽에도 외계인 둥지가 있는가 본데요? 그니까 북쪽에만 또 해놔야지 아 근데 물에 일단은 그러면 레이더 하나 만들자 아 그러시죠 난 포탑 작업 계속 할게 저 북쪽이 하나 있고 저쪽 동쪽에도 하나 있어요 어 야 연구 또 다 됐거든? 뭐 연구할까? 하고싶은거 하세요 하고싶은거? 어 군사기술 뭔가 이제 생각이 나는게 없어 전신주 연구소 효율 업그레이드 아니면 투입기 아이템 운반량 보너스 1 그거는 그거는 더 채끗하니깐 자동화기술 2 네 그거 이거 할까? 자동화기술 너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번엔 알았어 으흐흐흫 저기 뭐라고 한다? 좀 알려주지 좀 너 일부러 너 안 알려주는거지 아니 이제 뭘 할지 생각이 안된다니깐요 그래? 일단은 사이언스펙 1만 드는거만 일단은 하시면 되고 2는 아직 없어서 뭐냐 100시간 그거 뭐냐 그거 술사에서 찍힌거도 그냥 하고싶은대로 한거에요 둘 하고 셋 좋아 총알을 또 계속 만들어야 돼 아래쪽은 자동화기술이니까 일단 북쪽 북쪽 방어 남쪽 방어는 됐어 이 정도면 총알만 넣어놓으면 돼 흠흠 어 어둡네 어 이쪽에 우리 지역에 내가 조명하나 또 친히 설치해주지 어휴 감사합니다 이거 왜 전기가 안되지? 그 파란색 범위안에 들어갈수 있어요 어 그 시조안에 범위에 들어가셔야 됐어 어어 밝다 좋아좋아 조명 자 여기다가 탄창을 스무개씩 아 어휴 돈 많이 남네 우흠 전작좀 해놔야겠다 여기다 어디갔어 여섯개로는 안되는데 서른여섯개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가 스물여섯개 열여덟개 여덟개 여덟개 열세개 됐어 흐흐흐 아 이제 조금 이제 좀 뭔가 되네 아 이게 이제 맨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구리 생산지역 여기서 구리가 생산이 돼서 이 아래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옵니다 타고와서 이게 최대 줌이에요 여기가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가 석탄 석탄 캐는 곳 석탄이 일로와서 여기가 이제 철강 철들이 캐서 여기가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 철들이 캐져서 여기서 손들이 용광로에서 녹이고 용광로에서 녹인 철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쌓여요 이 철들이 쌓이면 이 쌓인 철들이 다시 일로 가서 여기서 다시 분배가 또 돼요 분배가 돼서 여기서 만들어진 재료를 다시 여기 연구소로 보내서 연구까지 올 자동화 시스템 내가 혼자 하라고 그랬으면 이거 내일까지 했어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치 어... 한... 그래도... 두세시간이시면 두세시간은 이렇게 안 돼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데 한시간 걸렸어 이만큼 만드는데 내가 작은 사이즈로 만드시면은 가능합니다 요즘 큰 사이즈 내가 보기엔 이거 하루만에 이렇게 절대 안 돼 나 혼자 했으면 탄약도 자동화 하라는데 얘들아 했는데요 탄약 자동화 했어? 그래? 아까 했는데 그래? 잠깐만 검사하고 올게 아 했다 야... 이거 다 해놨어 탄창 자동화 이거 탄창 계속 생산중이야 여기서 야 북쪽에도 자동화 필요한데 막내야 네 북쪽도 자동화 필요한데 어... 막내야 네 북쪽도 자동화 필요한데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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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형 형이라고 해 다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님들 그러니까 좀 이상해 아 나 지금 적응이 안 돼 내 적응을 아 나는 옛날 그래갖고 적응이 됐는데 진짜 일은 잘하니까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고 진짜 아 아 너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 지금 자부심을 느껴야지 알았지? 대답 좀 해라 좀 아 좀 막내야 대답 좀 해 어? 막내 삐진거 아니에요? 아니 칭찬해줬는데 왜 삐져 흐흐흐흫 삐진건 아닌데 뭐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뭐라고? 뭐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거지 뭘 뭐라 생각해야 될지 몰라 좋은거지 흔 전신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더 안 들어가요 이게 수영땐 네 한칸 미루죠 내가 보기엔 지금 막내가 뭐가 맘에 안 들어 지금 자기 자기 맘에 뭐가 지금 안 들어 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 형들이라 말은 못하겠고 막 뭐가 맘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흐흐흫 야 그래 막내야 가라 엎고 싶은 거 있어? 갈아 엎어도 돼 뭘 뭘 갈아 엎고 싶어? 뜻이에요? 어? 뭔 뜻이에요 그게 여기 있는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맘에 안 드는 거 갈아 엎고 싶은 거 있어? 싹 다 하나로 걸어보면 안 돌아갈 텐데 이거? 그니까 아니 뭐 그런 상관 없지 뭐 잠깐 뭐 몇 분 안돌아간다고 문자 있겠어? 있긴 있나보네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야지 어 있네 뭐가 맘에 안드는데 어떤 부분이 어? 뭐가 맘에 안들어 빨리 얘기해 어 보니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 네 없어요 그냥 이대로면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알았어 나만 이런 중천금이야 딴소리하면 안돼 뭐 언젠가 갈아플 때가 오겠지만 언젠가 무섭다 다만 떼고 갈아플까봐 너 갑자기 한 30분 뒤에 저기 님들 여기여 너 이러지마 알았어? 저게 님들이여 이러면 안돼 알았지? 널 놀리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무슨 우리 형들이 무서워서 그래 진짜로 뭐 맘에 안들까봐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 그래? 연구가 암어제작기술 이거 하고 있네 회로네트워크 물류기술 이 밑에 빨간것까지 이거 다 개발해야 되는거야? 전부다? 파워암어 파워암어 이게 이게 아래쪽에 로켓사일로라고 써지는거 보이시죠? 로켓사일로? 어 보여 네 마지막 테크에요 어 이 밑에 있는 초록색이 우리가 개발한거고 마지막 로켓사일로가 이거 해서 이 행성을 탈출하면 게임이 끝나는거지?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훔쳐야 고맙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 게임 되게 잘 만든거 같애 진짜 막내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 많이 해갖고 지금 많은 생각이 안되는데 그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지금 그니까 재미없는거 같애? 아뇨 그러면? 계속하고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왜해요 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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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명확해서 할말이 없냐 람보 람보를 이기니님 팬가에게 고맙습니다 흐흑 그니까 재밌단 얘기지? 네네 어 그치? 어 오케이 어 막내가 엄청 시크해요 막내야 너 어디사니? 저요? 용인이요 용인 용인시? 네 음 그 특성화 거기서 배우는게 뭐야 주로 몰라요 어? 뭐 배워? 엄마 조경 배울걸요? 조경? 네 그거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나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거야 뭐랄까 할말이 있네 아니 내가 뭔가 이 친구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진짜 아니 근데 좋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그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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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너 지금 그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지? 언제 지났는데요? 그렇지 지났지? 많이 지났어요 어 그렇지 어 알았어 그냥 카만에 냅둬야 돼 어 카만에 냅둬야 돼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건 되지? 네 ㅎㅎㅎ 아 아 무덥다 연구소 어? 새로운 연구 새로운 연구 내가 개발한다 네 지금 사이언스펙 2가 아직 안 되서 원테.. 어 아니 쇼졸왔다 어 뭐야 보탑기전 보탑기전 어 보탑 어 보탑이 다 했잖아 이거 봐 야 여기다가 이제 석벽을 내가 지어야 될 것 같아 석벽을 음... 벽돌 벽돌을 아, 생산. 생산 먼저 해야 되지 연구를 벽돌은 바닥에 까는 거고 석벽을 따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벽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 어, 여기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일단은 사이언스팩 1만 드는 걸로 2가 없어서 연구소 효율 업그레이드 이거 할까? 아,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일단 1 드는 거는 아무거나 다 셔져됩니다 일단 뭐 해놨어 네, 뺄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이거 수리하는 거는 수리패키지가 제작에 있나? 네, 있어요 분배기, 지하벨트 망치 옆에 있습니다 망치 옆에? 아, 이게 수리패이구나 수리패 어, 이렇게 갖다 대면 되나보네 어,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야 이제 일단 자동화는 됐고 재료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철강도 만들어지고 있고 강철판도 강철 녹이고 있고 그 다음에 철이 쌓이는 데가 어디였지? 어, 여기였다 와, 철 엄청 쌓였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400개 쌓였어 지금 1400개 쌓였고 이거 이거 석탄은 얼마나 쌓였지? 석탄 생산공장 2를 만들어서 뭘 할까 우리? 석탄 지금 사이언스팩 2를 자동화해야죠 네, 자동화를 하는게 지금 목표인데 사이언스팩 2면 지금 만들고 있는 빨간 그 포션말고 초록포션이요 초록포션을 아, 그래서 여기 부지를 남겨놓은거야? 네 야아 계산을 해서 딱 남겨놨구나 만들려고 투 만들려면 투입기랑 벨트 필요한데 어? 오른쪽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걱정마 내가 다 해놨어 다 준비해놨어 거기 올거라고 내가 예상을 미리 다 해가지고 내가 저런건 잘 알게 돼 어? 벌써 여기까지 다 저기 방어 준비 내가 다 해놨지 다 오기 전에 죽었네 다 해놨지 여기다가 그 그 탄창만 자동으로 해주면 돼 그럼 철이 있어야 되는데 철이 들어와야죠 이제 또 연구소 왜 진행이 안되지? 아 이걸 먼저 해야되는구나 아 사이언 연구소 효율이 이게 사이언스팩 2가 필요하네 네 그래서 안되는거 전부 다 2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게 어 이거는 된다 1일 필요한건 다 한건가 아냐 1일 필요한건 다 하진 않았는데 3개 4개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일단적으로 어 일단 일자리 먼저 다 해놓고 사이언스팩 2단계 지금 해야겠다 확인은 저기까지 산약을 끌고 갈라면 탐창이 탄창이 여기 엄청 쌓였어 탄창 그만 만들어도 될거 같아 라인이 와 야 드론은 언제쯤 볼 수 있니? 엔진 만들기 시작하면요 엔진 엔진? 무슨 엔진?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연구라고 있습니다 엔진연구 엔진이 어디있을까 전자엔진? 네 그거 만들기 시작하면 만들 수 있어요 전자엔진이 이게 드론이구나 비행기술 비행기술 찍고 기본 외골격 장비 전자엔진 유닛 이거구나 진짜 테크가 그 문명보다도 테크가 더 복잡한거 같은데 문명해본 사람 저 잡반 문명보다 테크가 더 디테일한거 같은데 전자쪽은 공학쪽은 훨씬 복잡합니다 훨씬 복잡해 잠깐만 여기다가 생산시설을 내가 만들어서 해둬야지 여기 혹시 조립생산설비 2단계가 필요하니? 그거 만들려면? 아니요 1로 충분한데 속도가 못달아갈걸요 속도가 그럼 2를 만들어야되네 2 만들어서 좀 깔아놓을까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 네 조립생산설비 2가 완전체를 만들 수 있는게 몇개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고 있네 여기다가 하나하나 두개 이렇게 재료가 철기어 철만 많이 있으면 돼 철만 싹 떼가지고 자 에잉 재료 엄청 들어가는구나 생산시설 2단계가 재료는 충분히 많은데요 뭐 재료는 많아 여기다 해놓고 어 셰옹의 충신아 슈퍼 고맙다 고마워 야 내가 만들고 있어 생산설비 하지마 예 하지마 여기다가 하나 놔주고 어 여기다가 하나 놔주고 어? 이거 한칸 모질라는데? 누가 여기 계산 잘못했어 컨베이어 벨트 살짝 옆으로 틀어야겠어 살짝 옆으로 틀어야겠어 4번 여기다가 두개 더 여기다 해서 여기다 또 넣어주는거죠 이거를 라인을 짧은거 긴거 이게 보시면 이게 로봇 손인데 노란색은 짧은거 이 앞에 있는거 짧은걸 가져오고 빨간색은 이 멀리노 긴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라인을 두개를 놓으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더라구요 나도 이걸 오늘 알았어요 어제는 몰랐는데 이런데 보면 다 라인이 두개씩 있잖아요 로봇 팔이 바로 앞에 있는거 갖고 오고 빨간팔은 건너편에 있는거 갖고 오고 그래서 여기 재료가 용광로에 두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이 하나 들어가고 석탄이 녹여야 되기 때문에 불떼서 두개가 들어가니까 팔이 두개씩 있는거죠 이렇게 이런거 보면 되게 신기해 진짜 뭐야 다 만들었나? 이거 봐 모질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한번 손 내봐야지 야 니들 뭐하냐? 저요? 어 굴이 밀리고 있어요 저 밑에 그거 사이언스팩 2 만드는거 스스로 할까요? 어 지금 내가 만들어놨어 발전기에 왜 석탄이 석탄을 너무 빼가지고 발전기에 석탄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어디에? 어 네 발전기 너무 뺐다 석탄을 어? 석탄이 왜 여기 아무도가 또 안와 저 앞쪽에서 석탄은 너무 쌓이니까 누가 모으셨나본데 아 근데 모으는 양이 여기 많네 여기 석탄을 빼서 넣어줍시다 이게 아니 여기 손을 그냥 돌려놓으면 되는거 아니야? 잠깐 잠깐 내가 이거 손을 대야되는데 무서워요 지금 손 대가 손 댔다가 그지될까봐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어차피 바로 고치는건 며칠 안걸리니까 부시지만 않으면 돼요 부시는거 아니야 부시는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볼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내릴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위에서부터 대충 내려오신게 없어 아니 칸만 만들면 되잖아 네 거기 디디님이 네 쭉 일자로 이렇게 무서워 괜히 손 댔다가 어? 뭐야 이거 어디갔어 깜짝이야 내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내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 그러면 두개가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서 생산되서 나와서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라인이 밑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재설계하려면 이거 다 뜯어가지고 밑으로 한칸씩 다 옮겨야돼 일단 저쪽을 빨리 가봐야될 것 같아 어디? 이쪽이요 이거 뭔가 다 뜯어 고쳐야될 것 같아 한순간 뭔가 삘을 느꼈어요 너 어딨는데 여기요 어디 어디 북쪽 아니면 남쪽 어디 어... 님이 툴립 생산물 설비 툴을 여기있어요 형이라고 한번 해봐 형이라고 너 형 있어 없어 없습니다 너 형제 있어 없어 어 동생 동생 있어? 네 동생이 너한테 형이라고 안그래? 벌린요 어? 여동생인데 아 여동생 아아 어 어 아 왜 형이라고 말하실 못해 왜 어? 그럼 삼촌 해봐 삼촌 그냥 다 뭐냐 한 다 그냥 님이라고 부르는 성격이라서 제가 그냥 막내야 네 그냥 삼촌이라고 해봐 삼촌이라고 전 싫어요 왜? 형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럼 형이라고 해 그러면 네 너 앞으로 한 번만 님이라고 더하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알았어? 알겠습니다 보겠어 지켜보겠어 석탄이 막혔다고? 아 연구 연구 또 해야돼 잠깐만 총알 발사 스피드 이거 해놓고 너 이제 말 한마디도 안할 것 같애 왠지 한마디도 안하고 과묵하게 야 어딜 뜯어 고쳐야 되니? 막내야? 여기? 지금 여기? 이거 그냥 아래로 내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뭘 아래로 내려? 생산시설 1을? 네 2를 내려서 이 연구시설 아래쪽으로 내린다고? 네 그러고 요쪽으로 어디 보자 이런 요쪽에서 넣는게 나을 것 같애요 이렇게 그래? 한번 만들어봐 내가 보고 배우게 지금 짜봐 라인을 네 어떻게 하나 보게 이거 다 철거할거지? 이거 써야죠 그니까 철거해서 다시 쓸거 아냐 아 여기다 논다고? 네 그래 여기가 낫겠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이 라인을 여기로 좀 더 땡겨서 이렇게 밑으로 뺄까? 여기 맞출거면 여기다가 구리선 만드는거 여기다 놓을까요? 이거 팩스리 만들려면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충 해보고요 일단 일단 해봐 어 각 잡아서 한번 놔봐 야 디디 나와 거기있지마 얘 지금 건설중이잖아 너 지금 니네들도 구경하면서 배울려고 그러는거야? 여기 왜 서있어 어? 아니 아까 철거했는거 설치하려고 아 그래? 지금 짓는거 구경좀 하려고 어떻게 라인을 어떻게 까나 너네들이 해놓은거 다시 철거하잖아 쟤가 저리 가! 여기 연수원 연수원 연수 받으려고 왔어 지금 막내가 부담감을 느끼는거 같은데 이걸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 그건 아닌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그냥 내가 기억나는데 천천히 해 괜찮아 시간은 많아 천천히 해 부담 안느껴도 돼 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을게 다 sina 너네도 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막내 죽이러 왔데 깜짝이야 이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막내야 너 수학 잘하지? 아니요 못해? 네 어... 근데 이런 거 생각을 다 해서 한다는 게 쓰... 나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 너 퍼즐 같은 거 잘 풀지? 아뇨? 그래? 그냥 이쪽으로 그냥 바로 방해내 야 디디 너 가 너 때문에 얘가 지금 침춘해가지고 못하잖아 저리 가 예 나 혼자 볼 거야 할 거 없이 왜 또 강철이나 더 만드시죠 저랑 그래 빨리 해 뭐라도 일이라도 해 빨리 다 오시네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야 이 연구 2단계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야 현재 위에다가 강철을 해산량이 철이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짤려는 거지? 나도 지금 감이 안 잡혀 아 알찍기 누르시고 보시면 돼요 알찍기 누르시면 안에 뭘 이렇게 가동 중인지 나옵니다 어... 여기서 벨트를 생산하게 한다고? 벨트도 꾸준히 생산해주면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좋죠 아 이거 초록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어... 그니까 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여서 저렇게 이 2단계 포션이 생산되게 하려면 이게 지금 필요한 재료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대충 톱니하고 전자회로하고 어 잠깐만 총알 발살됐다 이거 연구해놓고 전신주 나무가 하나 없나요? 하... 나무를 키워야겠네요 제로가 엄청 들어가는구나 이걸 단축화해야 돼요 어? 이거 전신주... 다같이 생각해보시다 단축화해야 되는데 단축화가 뭐야? 짧게 줄여야 된다고 많이 짧게 줄여야돼요 이걸 어떻게 줄... 줄여 이만큼 제로가 다 필요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공간을 줄이게요 공간을 공간? 응 난 이것도 괜찮은데? 그니까 최적화하단 얘기지 쓸데없는 공간 없이 네 이... 그리고 이거 구리선 같은 거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부족할걸요 두 개 정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아... 하나도 돼요 이거 구리선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0.5초제이네 그러고 그 정도의 칩셋도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하나라서 뭐 글쎄 나는 잘... 막내야 너 저기 시언어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니? 알고리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응 하다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봐 영어를 모르니까 아 영어 몰라도 돼 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도 돼 시언어는 영어를 깊게 어떻게 하려면 영어는 필요하지만 작업적으로 할 때는 영어까지 막 그렇게... 지금 뭔가 만들고 있어요 일단은 테스트 테스트? 어 테스트! 구리가 들어간다 이게 지금 나온다 회로가 지금 만들어져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뽑아서 이쪽으로 넣어주겠지 어? 야 너 왜 죽었냐? 나무 펴러 가다가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야 내가 초반에 그렇게 나무 필요하냐고 필요하냐고 물어볼 땐 필요 없다메 어?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강철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어! 오우씨 오우 불량이다 이거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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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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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우와 이거 뭐야 개놀랬네 와 아직 남아있어요 와 깜짝이야 와 놀랬다 와 저글링도 아니고 발압 저글링보다 더 빨라 와 이거 석벽 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빨리 야 디디하고 나머지 나머지 인원들 다 여기 방어 빨리 붙어 빨리 전부 다 난 이거 계속 구경할거야 남쪽에 남쪽에 방어진지 빨리 해 빨리 애들 지금 오는 수준이 틀려졌어 어후 ㅋㅋ ㅋㅋㅋㅋ 감사합니다.